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오늘 전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대규모 K-반도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이재용 부회장이 빠진 상태에서 반도체 전략에 관한 회의를 했다는데 정말 앙코 없는 찐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핵심 인물이 빠진 상태에서 그것도 야외에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서 2030년에는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이뤄내겠다. 이런 다짐 또 목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에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이 붙을 만큼 치열한 경쟁이 붙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측에다가 투자를 해달라고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곧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로 전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문재인이가 삼성전자에 가서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삼성전자는 국내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투자를 바라고 있는 미국 측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길 바라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주겠다. 금리 지원도 강화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 실상으로는 삼성전자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설명해 놓고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삼성전자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에 재편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쏙 빠지는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문재인은 평택에 있는 반도체 3라인 건설 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대회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반도체에도 K, 방역에도 K, 모든 K가 붙이면 그냥 한국이 최고라는 이런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고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정책적으로 밀어줘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은근히 지금 표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은 선제적 투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서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에 관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반도체 지도가 새로 재팬된다 할 때 거의 꼼짝도 하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석방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의식해서인지 전격적으로 삼성전자 공장에 방문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뭔가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큰 경적적인 배려, 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특히 미국 방문을 앞두고서 이런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회사의 언어를 감옥에 두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반도체는 전략 부품이고 핵심 기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반도체의 경쟁력이 나아지거나 또 반도체의 질이 좋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의 제1순위는 바로 그 반도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오늘을 감옥이 아닌 지금 그 현장에 풀어져서 그래서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게 하는 것. 그게 문재인이가 이 반도체 공장에 가서 이벤트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쇼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그동안 많은 지탄을 받아왔고 반도체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풍기현상을 믿고 있는 반도체를 사실상의 전략 무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회사 CEO를 화상으로 만나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관련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미정상회담 바로 전날인 20일 삼성전자 등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과의 화상회의를 재차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20조 원 규모의 미국 공장 정설 계획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날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삼성전자를 직접 방문해서 국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렇게 말하고 압도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반도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의 생산 라인을 대규모로 정설하고 또 SK하이닉스도 용인의 대규모 생산 기지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도체를 국가혁신기술로 지정해서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체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는 최대 50%를 세액 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조 원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기술 투자에 절의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미국에서 20조 원 가까이 투자를 바라고 있고 또 삼성에서도 그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 알려지는데 전격적으로 문재인이가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공장에 방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세제를 지원해 주겠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50%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 등등 하면서 이제 미국 투자가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겠다. 지금 삼성 반도체 오너도 아니면서 지금 문재인은 지금 삼성이 얼만큼 투자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과 화성의 생산 라인을 대규모로 정설한다. 또 SK하이넉스도 용인의 생산 기지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투자를 사진에 차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권의 한 고인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투자 압력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지원책 발표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압력 미국에서 한국 삼성전자에게 투자해라 라고 압력을 부담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이 압력이 될지 아니면 삼성의 혜택이 될지는 삼성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나서서 미국이 아닌 한국에 투자할 거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장소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문재인이가 지금 삼성전자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를 우리 정부가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문재인이가 말한 이 정도의 투자 계획 세제 지원 이렇게 말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삼성전자 또는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바로 이의저용의 석방입니다. 언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세계 반도체 관련 정보를 듣고 또 관련 기업들과 접촉을 하면서 투자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은 감옥에 가둬놓고 대통령이 나서서 삼성전자에 가서 얼마나 우리 지원해주고 또 어디 어디 공장에 새롭게 시설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책 오늘 문재인이가 발표한 지원책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미국에 대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협력 안은 이번 한미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와대가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분야를 협력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급으로 코로나 백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관측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코로나 스와핑을 뭔가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백신을 매개로 한미협력 부상의 삼성전자 등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뭔가 백신도 구하고 또 미국의 투자 요청에 대한 먼저 선제적으로 국내에서 할 거다 이렇게 던져놓고 또 협상용으로 뭘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은 감옥에 갇혀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부질은 어디에 조성을 하겠다 하는 북치고 장부치고를 다 발표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각계에서 많이 요청하고 있지만 문재인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도 북민의 법관정 또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그러면서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앤브레인퍼블릭 또는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의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4%가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 27%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재계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오는 5월 19일 석가탄신일이나 또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의 고민이 클 것이다. 바로 사면 이야기를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워낙 많이 들었고 이게 여론조사도 확인이 됐고 이러니까 이걸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석가탄신일과 광복절의 사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반도체 대책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 방법이고 또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길이고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영영 반도체 산업에 따르는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저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